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내년 1월 24일에 임기가 끝난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표를 낸 것은 7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7월 5일날 투표지 위정감제에 대한 고발을 조혜주 상임위원이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날 해당 시민사의단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민사의단체는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입니다. 공동대표인 옥 대표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대검 앞에서는 조혜주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회는 사태의 변에서 후임 상임위원이 업무에 익숙해질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사표를 낸다 이렇게 둘러댔지만 이를 액맨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의 편향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새로운 사령탑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조혜주의 사표를 종룡했다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의 사회 표명인은 부정선거론의 확산에 따른 압박감과 이것으로 인한 개인적 결정이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차에 아마 여건으로부터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사임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표가 청와대에 제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잠해 놓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폭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건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동향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부정선거와 특급론을 주장하리라곤 아마 여건 수뇌부 중에서는 아무도 꿈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날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를 반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혜주가 벌려놓은 일을 조혜주 이외에는 누가 과연 수습하고 있겠는가 이런 아마 현실적인 대통령의 고민이 배어있는 그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교체해서 대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등으로 이어지는 선거전을 차고 나갈 새로운 인물을 낙점하는 것을 고려하기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점과 또 그런 정세 판단 때문에 그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는 다급함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적인 포석이나 이익을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 전쟁에서 황교안의 참정 결정을 부정선거 전쟁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따라 6월 28일 날 재검표 이후에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봤던 상황이 배추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등의 발견으로 투표지 전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갈아치웠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혜주 사임 피력과 사표 반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숨은 정확한 뜻을 묻는다면 이 와중에 조혜주 이외에 어느 누가 선관위가 처한 난국과 문정권이 당면하게 될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신참자가 들어와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난국 수습을 위해 나서는 경우에 발생하는 돌발사태 등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후임자가 들어와서 조혜주 상임위원이 남긴 오물과 쓰레기 더미에 빠져서 자신의 온갖 오명을 덮어쓰고 급기에는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어느 누가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충성심을 가진 인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관직이란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후임자가 전부를 덮어쓰야 된다면 사람의 마음은 임명 전과 임명 후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싼 똥을 당신 선에서 깨끗이 치우라는 그런 명령이나 부탁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똥을 치우고 나가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속도 질 것입니다. 쌓아놓은 똥이 워낙 많아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똥 치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시간이 갈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어떻게 똥을 전신에 뿌려놓았는지 도저히 알다고도 모릅니다. 제 같으면 간이 콩알만해지고 다리가 후들들 해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도치에 늘려있고 그것이 증거물로써 하나하나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인천연수구월 그런 재금표 작업 후유증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재금표에서는 또 어떤 무지막지한 그런 조작의 증거물들이 쏟아져 있지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